웹개발 하다보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혹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. 자 개인이랑 기업들이 만든 건데요. 이제 이런 것들을 공짜로 거기다 쓸 수가 있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소스코드 보시면 MIT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무리 없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. 자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머니타이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뷰 같은 경우에 개인이 개발했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따로 이제 페이트리온 같은 경로로 후원을 받아야 혹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유료로 이렇게 파는 회사들도 있습니다. 자 그 중 하나가 리믹스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. 자 이거는 그냥 리액트랑 똑같습니다. 근데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액트예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Next.js 그리고 Nux.js랑 똑같단 소리예요. 자 처음엔 이 프레임워크를요. 250달러 혹은 1000달러를 내야 이렇게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내가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유저가 별로 없는지 이제 몇 달 전에 무료로 이렇게 풀었는데요. 자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돈 받고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실제로 인기도 좀 있는 편이에요. 별표 개수 보시면. 자 그냥 설명하면 이제 좀 재미가 없으니까 세일즈 모드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이거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로딩 속도가 빠릅니다. 원래 리액트 뷰 앵귤러로 이렇게 대충 개발을 해버리면 자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. 구글에즈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메인 페이지 로드하는데도 막 10MB 이렇게 다운받아야 되고 뭐 그런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아요. 원래 그래요.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그냥 서버에서 html을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리액트 뷰 앵귤러 문법을 쓰고도 이렇게 초기 로딩 시간 같은 거를 확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쓰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. 근데 이거는 Next.js 이렇게 유명한 프레임웍스 갖다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장점 들어갑니다. 데이터 전송과 수신이 매우 쉽다는 건데요. 이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리믹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만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공짜니까.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엔터키 좀 이렇게 잘 예쁘게 치고 그 다음에 설치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설치한 이 프로젝트를 다시 에디터를 열든가 해서 이제 코드를 짜면 되는데 미리 보기를 띄우고 싶으면 npm run tab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터미널에다가요. 그러면 미리 보기도 예쁘게 이렇게 잘 띄워줍니다. 자 일단 메인 페이지는 앱 그 다음에 route 그 다음에 index.jsx인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 코드가 쭉 짜져 있죠. 그죠? 문법은 리액트랑 똑같습니다. 그냥 리액트 코드 짜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코드를 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끝입니다. 그래서 조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남겨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제가 데이터 입출력이 매우 쉽다고 했죠. 그죠? 매우 쉬운 이유는 자 여기는요. 이제 그 프론트엔드가 아니에요. 백엔드입니다. 백엔드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문법들을요.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 어디다 쓰면 되냐면 자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. 자 로더라는 펑션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정해진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요. 자 이걸 만들면 여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오세요. 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래서 리턴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 데이터들을 갖다 쓸 수가 있다고요. 원래 리액트로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? 일반 리액트에서는 그냥 서버로 AJAX 요청하는 코드를 막 4줄, 5줄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에러 체크, 로딩 스테이트, 혹은 이제 유지 이펙트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하시면 돼. 자 여기서 데이터를 갖다 쓰고 싶으면 유지 로더 데이터라는 이런 훅 같은 게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에 있던 데이터가 다 이렇게 요 자리에 앱병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자유롭게 이렇게 뭐 Html에다가 이렇게 갖다 박아 넣거나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러면은 데이터 입출력 끝. 자 그러면 반대로 유저가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. 자 여기다가 일반 리액트였으면 그냥 AJAX 요청을 했겠죠. 그자 AJAX 요청을 이렇게 4줄, 5줄을 막 이렇게 코드를 짰을 텐데 자 이거는 기능 개발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. AJAX 요청 그런 거 그딴 거 필요가 없다니까요.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클래식한 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Html 폼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상단에서 이런 컴포넌트를 이제 임포르트를 해 보셔야 되고요. 아무튼 폼 태그랑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바스크립트 필요 없어요.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들어가서 전송 버튼을 누르잖아요. 자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입력한 데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. 진짜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전송 누르잖아요. 그러면 이미 전송이 된 거예요. 자 그러면 서버에서 저렇게 보낸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해보고 싶어요. 자 그러면 출력을 해보고 싶으면 액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자 그거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. 자 이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. 그 다음에 자 이 데이터 변수 안에 저렇게 폼에서 보낸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출력해 보거나 뭐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저한테 이렇게 잘 받았다고 응답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널 대신에 뭐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안내해 주세요.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세요. 이런 식으로도 코드가 작성 가능합니다. 자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라우팅인데요. 라우팅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뭐 슬래시 포스트로 접속을 하면 포스트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라우팅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죠. 그죠? 누가 슬래시 포스트로 이렇게 접속을 요청을 하면 자 이런 컴포넌트 보여주세요. 라고 이렇게 코드를 직접 짜야 됐었는데 자 지금은 그런 라우팅하는 코드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라우치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만 잘 만들잖아요. 자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게 라우트가 됩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슬래시 포스트를 접속했을 때 뭐 포스트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러면은 그냥 파일 하나 만들면 끝이에요. 여기다가 포스트.jsx 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포넌트를요. 네 똑같이 만들어요. 이름은 뭐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. 포스트 페이지입니다. 이렇게 만들고 저장하고 한 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여기다가 슬래시 포스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만든 포스트 컴포넌트 보이죠? 그죠? 여러분들이 라우팅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아예 없애. 뭐 이런 것들이 간편한 점인데 다른 뭐 프레임워크에서도 아마 쓸 수 있는 기능일 거예요. 자 그리고 이제 더 심화해서 이제 네스트드 라우트를 만들고 싶다. 예를 들어서 누가 슬래시 포스트 그 다음에 슬래시 커멘트로 이렇게 URL을 때려박아서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뭐 커멘트라는 컴포넌트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라우팅하는 코드 같은 거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. 그냥 여기다가 폴더 파일만 잘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다가 라우처 안에다가 폴더 하나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포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멘트.jsx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멘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댓글임. 자 이런 컴포넌트 만들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 커멘트라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보여줄 곳에다가 이렇게 아웃렛이라고 이런 뭐 컴포넌트 하나를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. 자 그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아까 말했던 라우팅 끝이에요.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. 자 쓰러고침하고 이제 슬래시 포스트 그 다음에 커멘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.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댓글임 컴포넌트도 잘 보이죠. 그죠? 라우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라우팅할 때 URL 파라미터 같은 것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도 매우 쉬워집니다.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그런 것들도 기본 기능으로 되게 쉽게 갖다 쓸 수가 있고요. CSS 모듈식으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이 CSS 파일은 요 컴포넌트에만 적용해 주세요. 라고 이렇게 코드 자른 것도 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다가 이제 뭐 스타일 폴더 만들어서 임포드만 잘 하시면 되고요. 그것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 리액트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저한테 보내는 코드 중에 자바스크립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. 거의 자바스크립트 없어도 거의 잘 작동하는 그런 사이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로딩 속도도 매우 빠르고 동작 속도도 매우 빠르겠죠. 그죠? 하지만 이제 훌륭한 대안인 Next.js Index.js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그리고 Next.js가 뭐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뭐 블리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프리미웍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갖다 써도 여러분들 코딩 인생이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적은 코드로 뭔가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